오케잇 오케잇 그래서 뭐 문제있나요? 응 CA24에서 뭐 배웠습니까?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답하기 그쵸 좋아하는 음식은 난 뭐가 좋은데 너도 좋아하냐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오케잇 그래서 난 우유가 좋은데 너도 좋아하나 아이 라잉 미이크 너 라잉 미이크? 미이크 쓰는 법? M I L K 나 라잉 미이크 너 라잉 미이크? 물음표하면 되겠죠 오케잇 그래서 라이크 뜻은? 좋아하다 무슨 C?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죠 뭐는?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다? 어떤 표현이에요?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다? 나는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다였으면? I don't like milk 그쵸 don't like 하면 되겠죠 don't는 뭐랑 뭐가 합친거고 do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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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do는 여기 숨어있다가 not을 맞이하려고 왔습니다 예 됐습니까? 오케잇 자 I like milk? Do you like milk? 라고 물어봤죠 I like milk. Do you like milk? 이렇게 물어봤더니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? yes yes I do 그쵸 yes I do do yes I do I do yes I do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 를 이렇게 한거죠 나는 우유를 좋아한다 I like milk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like milk의 뜻은 뭐해요? do I like milk 좋아하다 우유를 좋아한다 우유를 좋아한다 이 뜻이죠 하단시 덩어리기 때문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? do do 절대로 yes I am 이렇게 대답하면 안됩니다 yes I am milk 이름은 뭐해요? 아하 나는 우유다 라고 얘기하는거죠 그니까 yes I am 하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? 안돼요 그쵸 yes I do 라고 해야지 yes I am 하면 안됩니다 오케이 다음 페어 난 샐러드가 좋은데 너도 좋냐 I like salad 샐러드 s a a l a d 음 do you like salad 그쵸 계속 반복됩니다 샐러드 어 물음표 하시구요 물음표 잘했네요 오케이 오우 채빈이 이런거 잘 지키네요 I like salad do you like salad 그 오우 보니까 채빈이 뭐 묻는 말에 빠짐없이 물음표 잘했네요 오우 아주 우동생입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do I like salad too 그쵸 I like salad too 그럼 되겠죠 오케이 two의 뜻은 나 또한 오케이 나는 여기 있으니까 아하 또한 역시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기에 두는 무엇이 왔나요 like salad 그쵸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정확하게 안해요 yes I like salad I like salad too yes I like salad I like salad 이러면 힘들죠 네 간단하게 yes I do 하면 된다 yes I am 하면 절대로 안된다 yes I am salad 그래 난 샐러드다 이러면 안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난 샐러드다 하지 마시구요 난 초콜릿이 좋은데 너도 좋아하냐 I like chocolate I like chocolate C-H-O-C-O-L-A-T-E 스펠링 엄청 늘었어 Do you like chocolate? chocolate? 초콜릿 할 때 초콜랏 초콜라떼 아닙니다 라떼 초코 라떼 아니구요 초콜릿이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쓸 때는 뭐 라떼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초콜릿 오케이 그랬더니 오 얘는 의외야 그쵸 안 좋아한대요 저랑 똑같네요 저 초콜릿을 싫어요 오 희한하네요 그래서 No I don't No I don't I don't like chocolate 그렇죠 Don't like chocolate 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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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Don't like 보이죠 난 초콜릿 좋아한다면 뭐였지만 Like Like 초콜릿이었지만 안좋아한다니까 Don't like 만들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주스가 나오네요 난 주스가 좋아 I like juice 주스 어떻게 써요? J U I C I like juice Do you like juice? No I don't No I don't like juice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그렇죠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써요? I I E C E A M 아이스크림은 뭔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인가 아이스크림인가 아이스크림 아하 리얼 어디갔어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은 리얼 씁니다 오케이 아이스크림 하나 빼곤 다 잘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우와 외선 굿다 으트 어 젠이 어 저기 친다